안녕하세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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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좋아요. 고가. 그렇습니다. 조심하세요. 우와. 빡바디 순대가 너무 많아 보인다. 진짜. 네. 우와. 저희 안에 양념과, 가능하시면 다 풀어서 섞어주시는 게 더 맛있다. 아, 양념 친하네. 양과. 아, 친하다. 오, 양 진짜 많이 주신다. 우와, 양이 진짜. 고기가. 아니, 잠깐만. 고기 반이. 사장님이 밥을 미리 말아주셨나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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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밥이 들어갈 틈이 없네. 8시간 보았다니까. 이거 국물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안에 내용물이 너무 많네. 야, 이거 밥을 안 시켜도 되겠는데. 진짜 그 정도. 네. 아, 순댓국이 뭐 순댓국이지 뭐. 아니, 아니, 빨리. 달라, 달라. 아니, 너무 맛있다. 진한 데 깔끔한데요? 끝에 뭐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? 진한 데 되게 담백하다. 그래서 담백하고 고소하고 진한 데. 어머,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음, 되게 친하네. 너무 시끄러워. 뭔데? 너무 맛있는데? 하지만 아직 밤 불아 헝그리해. 어머, 뜨개 삶답다. 순대국 먹고 누가 녹차로 이게 씻어준 것처럼. 근데 막 퍽퍽한, 뭐, 고추장으로가 아니라. 정말 깔끔한 고춧가루만 쓰시니. 8시간 고왔다니까요. 갑자기 개운해. 이럴 수 있나? 정상부식 소고기 묵국 정도? 맞아요, 맞아요. 소고기 소고기의 돼지 냄새가 있어요. 일반 맑은 국물에. 그런데 이게 머릿고기랑 아까 먹었던 우리 수육이 들어있던 특수 부위가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은데. 이 정도면 그냥 정상부식 소고기 묵국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사실 색깔만, 색깔만 빨간 건지 맵지 않습니다. 고기 드셔보셨어요? 너무 부드럽고, 쫄깃하고 부드럽고. 야, 고기 신선해서 뭐 고기 빨간 거 봐. 고기, 그니까. 고기 색깔. 그런데 이거 순대만 안 들어가고 솔직히 눈 감고 먹으면 설렁탕이라고 해도 믿겠어요. 음. 아, 그러니까요. 야, 고기 신선해서 맛있네. 매장 쪽으로 안 들어가고. 음. 와, 고기 진짜 맛있다. 그리고 매장 쪽으로 안 들어가서 확실히 잡내가 안 나. 고기도 너무 많이 드세요. 아니, 고기 꾸려, 이건. 다시 봐봐. 오늘 영양소파 나왔습니다. 우와. 오늘 영양소파 나왔습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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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도 들어가 있어. 어떡해. 밥 고급지다. 야, 그러니까 영양 고급지는데. 우와, 완전 영양가 돼, 진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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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버섯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. 그런데 이것만 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. 너무 맛있겠다. 일단 밥 한 소판 그냥 먹어봐야겠다. 맞아, 그냥 먹어봐야 돼. 달달, 달잖아요. 와. 오, 냄새. 이 버섯과 은행 향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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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버섯과 은행 향이. 밥 너무 잘하셨다. 역시 솥밥이에요. 이거. 솥밥 시키기 잘했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. 이 솥밥. 무조건이에요, 무조건. 솥밥이 있는데도 무조건 솥밥 시켜야 돼요? 저는 일단 토렘을 시킵니다. 아, 토렘 가요. 아. 아, 이거예요, 이거. 정말 진짜 많다. 와, 밥 말아 먹는 게 너무 맛있다. 저는 국밥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여기에 꽉 차 있어요. 지금 밥 안 먹으러 온 거 아니야? 음. 아, 진짜 차이다. 진짜 차이다. 와. 이거 순댓국 그 잡내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소머리국밥 같은 느낌이지. 네, 맞아요. 돼지 느낌은 거의 없어요. 와, 밥 말아 먹는 게 너무 맛있다. 아, 밥 말아 먹는 게 너무 맛있다. 남성하다. 네. 이거는 순대를 한 국물이라고 해야죠. 순댓국이라고 해야죠. 순댓국이라고 해야죠. 그래서 성원해집니다, 오늘. 전 국밥 먹을 때 제일 좋은 순간이 여기에 꽉 차 있을 때. 국과 밥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풍성해 보일 때.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안에서 순대가 계속 나와요. 고기랑. 고기가 계속 나와요. 고기가 계속 나와요. 제가 좋아하는 원래 순댓국은 좀 진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집은 순댓국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셔서. 되게 깔끔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절대 호불호 없을 집이에요.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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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